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산시 재금표는 대부분의 일방적인 재판진행에 항해서 원고 최윤희 후보와 원고 측 배노인단이 퇴정함으로써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재금표는 국민들에게 귀한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재금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법관들이 재금표에서 발견되는 정금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피고, 성소, 원고, 폐소라는 결론을 이미 갖고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낱낱이 알려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법관들은 결론을 갖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직에 해당하는 대법관들이 이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재판진행을 수행할 자격이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또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줬습니다. 세 번째는 재금표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기존의 재금표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정금물들을 수정 보완하는 일들이 선관위 측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통관리에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8월 30일 날 서울영등포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부터 이상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처럼 선거부정 정금물들을 은폐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 직원들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재금표에서 발견된 정금물들은 역대급 정금물들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오산시 재금표에서는 기존에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의 당일 투표지가 수천 장 발견되었습니다.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최소 5천 장 이상이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투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쇄된 당일 투표지의 정중앙에 상단으로부터 하단에 검정색 잉크가 묻은 현상입니다. 또한 잉크는 검정선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아주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묻은 모양의 투표지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일은 검정색 잉크가 투표지의 측면에 뚜렷하게 선을 건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측면에 검정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롤러에 물이 부족한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이 같은 현상을 물 부족 문제나 롤러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쇄가 반복되면서 점점 검정선이 옅어지게 되고 마침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병호 TV에 출연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매우 중요한 지적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청면에 검정색 선이 남겨진 당일 투표지 묶음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투표지 묶음 가운데 하단의 80%는 검정선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20%는 검정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장 묶음을 기준으로 보면 밑부분에 있는 80장은 검정선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의 20장은 검정색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인쇄된 당일 투표지는 투표함에서 충분히 섞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상단의 20%는 검정색이 전혀 없고 하단의 80%는 검정색이 뚜렷히 남아있다는 것은 인쇄된 당일 투표지가 그냥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점검으로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된 당일 투표지는 투표자에게 교부돼서 그 다음에 기표된 다음에 투표함에 투입되게 되면 모든 당일 투표지가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의 주장은 전혀 섞이지 않는 인쇄된 상태로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롤러의 물 부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검정색 선은 상당수의 투표지에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가 반복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 오류 때문에 이 같은 당일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기표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되었다면 지금처럼 80%는 측면에 검정색이 뚜렷히 남아있고 20%는 검정색이 전혀 있는 행태로 투표함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섞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공무원 출신의 최중구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쇄 이후에 투표함 속에서 결코 섞이지 않았던 당일 투표지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한 장의 이미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속에서 자책사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중구 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20장 정도는 검정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 80장 정도는 검정선이 뚜렷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오산시 재검표 당일 투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여러분 보시게 되면 100장 묶음의 대부분은 상단의 20%는 검정선이 없고 하단의 80%는 검정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장 묶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모두 가짜 투표지를 뜻합니다. 최중구 님의 결론은 투표지가 섞이지 않은 것은 바로 인쇄소에서 인쇄한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를 쏟아놓았다가 모으면 당연하게 지점을 한 것, 깨끗한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됩니다. 이 섞여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쇄된 당일 투표용지를 투표자들이 받은 다음에 만년도장으로 기표해서 적당히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게 되면 모든 그런 당일 투표지를 서로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바로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측면의 검정색 80%, 아예 검정색 없는 20%라는 것은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적당히 일부는 또 접어서 결국 투표소에서는 없었고 개표소에서도 없었던 투표지들이 바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같은 대단히 중요하고 중대한 그런 정금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특별 리뷰 그런 대법관들 김선수, 노태학, 그리고 박정화, 그리고 도영미 이런 대법관들이 모두 다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맹백한 정금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책임을 피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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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